봄비가 촉촉이 내리던 어느 날. 어머니하고 아버지한테 왔어요. 꽃을 꽂아 드리려고요. 잠깐만, 여기. 여기, 여기네. 우리 엄마랑 아빠랑 꽃이 제일 많네. 엄마, 아빠 더 풍성하게 해줄게. 아버지가 베트남 참전용사세요. 아버지 여기 모시고, 그리고 이제 어머니를 같이 모셨죠. 아버지 있는 곳에 어머니를 모시게 됐어요. 아직 엄마 이름 안 새겨졌나? 좀 더 있어야 새겨진다고 그러는데 아직 안 됐네. 어머니를 떠나보낸 지 얼마 되지 않아 요비엔 아직 이름도 새겨지지 않았는데요. 어머니를 만나 뵈니 묻고 싶었던 말들이 마음속을 맴돕니다. 엄마, 아빠 만났어? 거기 천국에서는 치매 다 났지? 아빠 잘 찾았지? 아빠, 엄마 손잡고 잘 다니셔 이제. 응? 5년이란 시간 동안 치매와 싸우느라 고생하셨던 어머니. 그곳에선 아픔 없이 아버지와 평안하시기를 바라봅니다. 아휴. 언니는 그래도 엄마 꿈에서 봤대. 근데 왜 엄마는 나한테 꿈이 안 되잖아. 나 안 보고 싶은가 보지? 이제 우는 건 오늘이 마지막. 엄마, 아빠. 내가 또 올게. 안녕. 잘했어. 그럼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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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!